타미약간 이미 해봐갖고 레벨은 어쩐지 그게 궁금하니까 키 너무 늦었어요 얘네 갈수록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에서 넘긴거 같아요 구멍이 이거하고 이눈은 이눈이 됐으면 좋겠더라구요 저는 타미약을 떨어 잡는듯 했는데 신경을 안쓰는건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괜찮겠네 시블렛이 타미약간은 확실히 틀린게 타미약간은 얄쌍하거든요 쟤는 약간 묵직하니까 타미약간을 볼 수 있겠네 굉장히 얄바해요 타미약간 쟤부터 먼저 읽고 싶어요